음... T.E.S가 저희 팀보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음... 저희가 티어 정리를 했을 때 오로라를 내어주더라도 음... 저희도 좋은 픽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다는 계산이 있어서 오로라를 풀게 된 것 같습니다 음... 우선 저는 탑 챔피언 개수를 좀 줄여야 제가 좀 더 이점 있는 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나오는 탑 챔피언들 중에서 369 선수가 잘하는 챔피언들 위주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텀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. 그래서 특정 부분을 보완한다는 느낌보다는 팀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두를 그냥 다 보여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우선 오늘 뱀픽 고도에서는 티어가 높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스몰더 같은 경우에는 상대 조합 구성을 봤을 때 크산테 스카너를 섞은 조합이 스몰더를 하면 좋겠다라는 대화가 나와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. 한타에서 에이밍 선수와 진입각이 안 맞는다는 것은 사실 팀적으로 저희가 호흡이 안 맞는다는 의미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누굴 만나도 어차피 올라가서 상대해야 될 팀일 거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이기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다른 팀들도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다고 한들 그걸 핑계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게 잘하는 팀이고 잘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저력은 저희 팀 스스로가 서로를 믿고 한 번만 혈이 뚫리면 정말 높은 경기력을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 그 혈이 못 뚫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증명하는 것은 저희 팀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. 우선 부담감은 딱히 가지고 경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긴장하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온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실력대로 나왔던 생각합니다. 그리고 369 선수는 굉장히 단단하게 해야 될 역할을 정확히 알고 플레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369 선수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봤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.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스왑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